오우 이게 패션쇼지 그리고 또 이런거 해줘야지 좀비가 달려든다 이런게 바로 패션쇼지 아까 여기 런웨이에 섰던 사람들은 패션쇼 할 줄 몰라 좀 많이 그래 너네 집 언제 다 짓니? 또 나 준것도 쓰고 있다 좀비쿠키 같아요 제 컨셉입니다 들킴 가두려고 했는데 뭐 운영자님 안오시면 안오시는거지 근데 아직 추천압 눌러주신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로 익어주면 빨리 하겠지 나무로 익어주면 빨리 하겠지 딱 남무 치피 교장 하잖아 가위는 저도 없어요 철이 없어서 어디서 이런거 가져온 거지 열 수 없음 아 아 아 아 아 아 뭐 하루 멋있다 털 농사도 지어 아 아 아 아 이거 모두 아니에요 제 카페 있습니다 으 텍스처 팩 이구요 저는 스카이퍼 아이디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제꺼 알아내서 칭출 걸어도 안받아 드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운영자님 안 오실 건가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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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필요한 재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네 오늘 할로 인데요 그래서 지금 할로윈 컨텐츠로 시참 하고 있구요 오늘은 시청자 참여 15분 밖에 안해드렸지만 어 크리스마스 말 같은거 나마 시차 50명까지 갈 수 있는 컨텐츠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복도리는 안돼요 그때도 복도리는 안돼요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 짓기가 으 될까요 제발 으 오 으 다 으 됐다 들리자 들리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네네네네 선이 빠져서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날 만드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날까지 완성이에요 4 11월 달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저랑 같이 크리스마스 마을 만들기 컨텐츠를 진행할 거구요 매일마다 10명씩 뽑힌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확 다 뽑아 놓고 안할거면 오지마 뭐 이런거 건축팀을 모으는게 아니라 시청자를 모으는 거죠 건축팀이랑 하는거는 하고 있는게 있는데 제가 안하고 있어서 일단 뭐 첫번째 집 부터 지금부터 구경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누구 집인지 모르겠는데 막 센스 터지네 이거 이거봐요 막 가는 길에 초망하나 이쁘네 누구냐 누가 이렇게 잘 지었냐 계단이네 흑계단 와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꽃? 꽃인가? 사탕인가 이야 똑똑똑 계세요 이야 돈 많은가봐 금이 박혀있어 이야 이야 쟤 진짜 잘 만들었다 이야 이야 전망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보는거지 누구 집인데 저렇게 크냐 혼자 사는데 저긴 감옥인가?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밤에 보면 집이 더 멋있단까?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멋있구만 네 뭐 이집 다 지은거 같으니까 이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이 어디야?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문이 안보여? 아 센스없어 아 어딨냐 문 어딨니? 아 여깄네 정신병이 있는 스크림이 살고있는거 같은데 병이 있는거 같아요 병이 있는거 같아요 왜 안내려지지 왜 안내려지지 왜 안내려지지 이거 안내려져 아 으음 으 으 으 아 아니 나 이거 터질 줄 몰랐단 말이야 어떡해 이거 원래 터져요? 난 안 터질 줄 알고 설치한 건데 어떡하지? 화동님 채팅 쳐봐요 미지지마요 아 플레이어가 밀면 제가 마크 초보여서 제가 마크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CD 어딨어요? 죄송합니다 와동이 제가 마크를 집 다 지으신 분 없나? 이제 아무데나 먼저 갈게요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끝나 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영어 몰라 난 안송이 아니야 안소야 마이팬 매니저님? 아 있네 몰라 영어 못 읽어 아 아 아 아 아 사진이구나 사진 찍어요 아 아 아 아 만지지마였어? 나 펫 이름이라는 줄 내 펫 건들지마 펫 아 아 아 아 아 엔젤님 초콜릿 17개 감사합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쓰고 있는거지 한대 치고 싶어 으 에코 3 아예서 사진 찍자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언제 다 찍어 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들어가 들어가 으 으 으 으 들어가 집에 들어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디 가보지 저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입구지? 여기가 입구입니다 페이크인가 방송 참여 세 번째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철창 어디서 떼온거지? 사진 찍어요 감옥이 컨셉인가? 뜬 딴 뜬 딴 뜬 딴 뜬 딴 뜬 딴 소크 딴 선무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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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 아 사탕 달라고? 어? 이거는 사탕 온 사람한테 사탕 줘야 되는 거 아니니? 딴 딴 이거 먹고 따라하자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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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오 이번에 이 집을 가야지 안면지 인첸트 테이블? 잠시 집주인이 없어 옆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국 피자국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 미이라 집 이쁘다 피자국 음~~ 고기도 던져주네 딱 미이라한테 올리지 않아요? 오 여기 할로윈 사탕이야 하지만 널 가둘 거지 미라봉이 미라관 속에 넣었어요 겁나 좋구 두릅찌찌단 두릅찌찌단 바로 눈 감이 니가 맞어? 뭐노? 방자의 할로윈 데이인데 발로 해야 된다고요? 몰랐는데 그런 소리는 여기는 집이 완전 미완성이시네 빵골골이 집 구경, 제가 집 구경, 아 여기 안 봤죠? 집 구경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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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